이만큼 여유있다고 커서 열면 안되고 올려서 처음부터 힘을 가지고 쭉 밀거에요 손목 끝까지 쭉 밀거에요 이때 가슴에 밴드가 닿으면 안되요 그렇다고 조리 보내는 것도 아니고 다 있더만요 높이는 높아지면 내 목이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높이는 내 가슴 성보다 이렇게 열리는 기분이 들어요? 으아앗 저의 심각이 많이 줄어요 그리고 두부다 그리고 두부다 그리고 이 심각이 많이 줄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